제가 자연을 좋아하고 제가 산해를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오신 손님들과 건강하게 식재료를 대접하는 게 목표입니다. 우리가 백숙 같은 경우에는 약재료를 이용해서 한 15가지가 들어갑니다. 반찬 같은 것도 제가 직접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. 모든 걸 국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닭 같은 것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손님들이 아, 여집은 믿을 만하다 해서 많이 오십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더 맛있게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